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26일 헌증자랑이 대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닌데 잠깐만 대사가 좀 이상한데?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 7월 26일 헌증자랑이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헌증자랑이 대회 어떤 글들이 어떤 재미난 글들이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고 저번 대회때는 참치킨안의 가치시점 이런거 나왔었는데 오늘도 어떤 재미난 글들이 많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10만원 2등 5만원 3등 치킨 1마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방금 제로통한테 전화 자고 일어나는데 떨어졌습니다 아 나 진짜 아 나 드러워 죽겠네 방에서 발견된 눈이 여러개 달린 주사위 초코파이 주나 마신 눈 뭐하는 놈이야 이거는 구실공도로 깎았습니다 바퀴소들 열심히 늦었다며 쫀득니가 머리 치자코 사왔다구 도리어 사실 배드신 짤모음 아 배드신 짤모음 여친이 형 손잡고 데이트 치과 받는걸 누가 찍어줬 아 좋아요 아주 좋은 게시글 허언증 게시글 좋았어요 와나나님 실물 처음 봄 좀 밝긴 했네 길어져라 여의봉 웃기 길었는데 먹으면 여의봉 같지가 않네 이거 저희집엔 살아있는 삼삼이 있습니다 살이 좀 쪘네요 안녕하세요 아 좀 등겁게 하네 제티 마시다가 제티 많이 흘렸는데 기생수로서는 제가 첫 글인가요? 아이씨 아 글 같이 그려가지고 너무 웃기네 글도 찐따가서 기생수로서는 제가 첫 글인가요? 점점점 투명인간 인증합니다 아 양말씨 양말 선택 뭔데 진짜 아 아 나 진짜 순간 이해 못했네 이게 뭐야? 이라고 했었는데 모래에 파묻힌 건가? 하고 자세히 보니까 양말이었네 이거 저희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본건데 이거 너무 유명한 짤 아니냐 이거 근데? 그래도 좀 치니까 오케이 그래도 좀 치니까 이 표지판을 조심하십시오 잠만 아 이거 글 수정 못하나? 횡단보도 서에다가 UF한테 잡혀갔습니다 그래야지 아 뭔가 했네 한글 땡큐 기어 세컨드만 쓰지 아 형 나 됐어 자고 이러니까 햄스로 변했네 강선이 형 집주술 안 했다고? 아 이거 다 로아 로아 하는 사람만 알잖아 이것도 까비 우리집 깔끔 청소기 아니 그래서 언제 꺼내주는데 들어가 있어 이 새끼야 어 참 시클하네 참 시클하네 들어가 있어 원피스 실사판 나왔네요 루피 혼자 있는가 보니까 예 헉 빨리 사람 구해 빨리 사람 구해 아니 저 사람은 어쩌다 저기 있는 거야 아니 왜 저기 계신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침착해 한국에서 발전된 기원전 이집트 왕족의 흔적 아 아 이게 현생 착실이 사는 중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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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미륵입니다 풍을 야무딱 지네 빨려들어갈 뻔했어 찻잔수기 봉인당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한거야 이거 어떻게 서있어 이거 야 이거 진짜 봉인풀어줘야겠는데 아니 진짜 봉인당한거 같은데 얘는 가마인 코스프레 해봤습니다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아 왜이렇게 롯사크가 어떻게 맞냐 아 호신용으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지리네 아싸 만원 오랜 연구의 결과 새우튀김을 땅에서 재배하는걸 써보겠습니다 아니 새우튀김을 땅에서 어떻게 재배했누 직원 왜 진짜 뚫었어 이거 애취 개 어이없네 명장면의 비하인드 씬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모기장 하나 장만했습니다 모기장 하나 장만했습니다 모기장 하나 장만했습니다 포트거스 뒤에 있습니다 미숫가루 미숫가루 제살도 상호를 올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의 후보 다 봤구요 자 일단 후보 쭉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후보 자고 일하는데 떨어졌습니다 레고야추 시X 너였고 다음 시가치료받으러 간사람 이런걸 왜 찍었담 다음 살아있는 산삼 산삼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제티 제티 마시다 쏟은 사람 기생수로서는 제가 첫 글인가요? 투명인간 아니씨 투명인간 인증합니다 질문 안받아요 아파트 무너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다 UFO한테 잡힌 사람 원피스 1화 실사판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기가 있는걸까? 자 풍열 풍열 쓰는 사람 풍열 찻잔 속에 봉인당했습니다 아니씨 어떻게 어떻게 한거야 이거 아니지 어떻게 한거냐 이거 뭐야 그림 그린건가? 다음 오랜 연구의 결과 새우튀김 땅에서 자라 땅에서 채취한 사람 자 오늘의 후보 이렇게구요 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던 글 느낌표 투표 띄우고 숫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1등 10만원 2등 5만원 3등 치킨 한마리 누가 받아가게 될 것인지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자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긴 너무 적네 아 300표까지만 받자 300표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00표 넘었고 자 그러면 결과 발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어 와 개박빙이었네 이번에 기생수 투명인간 원피스 1화 아 요렇게 3명 와 찻잔봉이 40표 자 그러면은 요번에 좀 많이 박빙이었으니까 추리겠습니다 요렇게 자 30표 이상 다 모으겠습니다 자 다시 자 다시 투표해주세요 자 과연 1등은 누가 알게 될 것인가 나눠진 표가 어디로 쏠릴 것인가 자 갑니다 와 기생수랑 투명인간 한표 차이로도 갈렸네 기생수 투명인간 원피스 1화 축하드립니다 아 요렇게 3명 뒷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근데 прост이네 잘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